많은 성도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사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됩니다 참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주일로 와서 예배드리기도 힘든 환경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습니다 복사님 너무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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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없네요 예배드릴 수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지 못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많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대선으로 든든히 서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다 라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생명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어떤 신을 섬기게 될 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왕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고 정치인으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생명을 걸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여권을 탓하고 나의 직업의 환경을 탓해서 나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니엘은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이지만 마음은 늘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야 한다 그 땅에 우리들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설을 읽다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늘 생각하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과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시간은 70년이면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을 탁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끝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뚝심있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은 순종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원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아멘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재를 덮으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 선언하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아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배고프니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금식하여 기도하다라는 이 의미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먹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바로 결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결심할 수 있는 각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행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목상은 독서에 불과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놀랍게 기억할 것은요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도 또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대열에 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어린 시절에 떠나왔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인데 오늘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죄악이 자기의 죄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 다 하나만은 아멘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이런 죄악들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동안의 고생하고 힘든 상황 함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함부로 기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이런 재앙들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억울하여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자복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죄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복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자복하는 기도가 없어요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의 힘을 빼고 나면 자복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입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참 이 시대에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의 기도가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왜 우리가 들이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도록 따지도록 물으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 인생에 주어지는 수치를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가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복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기도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고백하셔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와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많은 기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강구는 아주 짧게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발매하마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구는 아주 짧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긴데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는 너무 짧습니다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럼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통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다니엘이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의 강구를 딱 올려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의 극류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 왜? 하나님의 극률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극률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공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 있지만 총리로서 이렇게 생명을 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보시고 이 민족을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극률과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존재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1초 후에 10초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이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데려오라 가라 오라 하면 가야 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공로를 극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최초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이 들으소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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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가요 주여 들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라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기아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 예루살렘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강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기는 위대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 다니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하여 부른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